자 오늘 꼭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제 채널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자 이게 공주 통기타 캠프촌 조일민촌장의 채널입니다. 사실 통기타 캠프촌이라고 했지만 통기타만 고집하지 않고 요즘은 색수폰이나 다른 옷가리나 여러가지 악기들도 오기 때문에 라이브 캠프촌으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명명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또 저는 통기타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통기타의 그 기점은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 채널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 화면은 조회수가 조금 많았던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겨우 보니까 뭐 한 2만 3천 명 통기타 뭐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몇 십만명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얼마 안되죠. 그죠. 그래서 크게 그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통기타 캠프촌의 존재는 알은 말은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재생 목록들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재생 목록이라고 합니다. 중장년 기타 프로젝트라고 하면 중장년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해두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통캠의 하루 같으면 통캠에 다녀간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올려놓고 또 주말 뮤직 힐링캠프를 하면 토요일날 통기타 캠프촌에서 주말만 벌어지는 토요 캠프입니다. 토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올려놓고 기타와 악보 구매하기는 저한테 또 기타나 악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잊었던 일을 또 올려놓습니다. 영상으로. 그 다음에 단체 행사는 뭐예요. 최근에 지금 단체 행사 때문에 단정했는데 동호회, 동기회, 동아리, 띠 모임, 동창회, 침묵회 단체 행사를 또 영상을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민 통기타 라이브라 이거서 제가 어젯자는 제가 부른 노래들 또 이렇게 한목에 모아놓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커피촌이라 해서 요즘 제가 낮에 평일 나는 커피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피 또 마시러 온 사람들하고 또 있었던 일들을 커피촌에서 있던 일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조촌장 브이로그를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놀러다니던 걸 회원들과 등산 갔던 거, 바닷가 갔던 걸 또 회원들 식당에 가서 밥 먹었던 일 이런 일들을 조촌장 브이로그를 해서 별도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최근에 지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할 시간이 없어서 또 요즘 잘 못하죠. 또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옛날에 대한산악인명의 산노래 가수였거든요. 이 산악인들이 부르는 노래 봐봐요. 자일의 정, 전오픈 산, 정덕의 정. 이걸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일민 촌장의 개인 채널이기도 하지만 공주 통기타 캠프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현재 제가 이제 회원이 한 200만 원 가입비를 냈는 회원 순수 저한테 평생 개인적으로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로 치면 지금 한 380명 정도 됐을까?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뭐 죽을 때까지 목표는 한 천명을 가르치러 가려 했는데 아직 한 10, 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한 80까지 가르치려고 하면 한 15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또 더 회원들이 또 제가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제일 중심 여기는 게 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가입비를 200만 원 내고 와서 한 사람이라도 제가 성공시켜주 싶어서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캠을 하루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말 뮤직 힐링 캠프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거는 이제 또 노는 그대로 내가 캠프촌을 운영하니까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저한테 일단 기타 배우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제 제가 또 숙제도 내주고 어쨌든 제가 가르치는 방식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장년 기타 프로젝트의 영상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이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는 평균 그냥 뭐 4,400, 1,600, 2,700, 1,200, 2,100 가보면 조회수들이 많은 거는 몇만 명도 있고 몇십만 명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촌장한테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관심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세상에는 항상 비꼬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렇죠? 뭐 기타 가르치는 게 너만 잘 가르치나 다른 사람은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잘 가르치는데 당신이 왜 가입비를 비싸게 받고 가르치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약간의 비아냥이나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 저는 이해시킬 의무가 전혀 없죠. 그것은 본인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혀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을 보면서.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조촌장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를 해서 나한테 와서 배워라 뭐 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타를 배워서 거기 가서 회원들이 영상이 그만큼 많지 않다 이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여기 나한테 기타 배우러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얼굴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초보를 치는 거 그것을 쪽팔리게 동료인제 시작하는 걸 영상에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제가 허락받은 사람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라고 어떻게 다 올립니까? 이게 뭐 앨범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런 것을 따지고 또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심리가 이상해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여튼 암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럽니다. 자,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조촌장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개인지도 해서 이렇게 지금 막 사람하고 개인지 다녀간 사람하고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댓글을 다 뭐라고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냐면요. 질문하냐면 왜 유튜브에는 조촌장한테 기타를 배워서 성공했다는 사람이라든지 조촌장한테 기타를 질문하는 사람이 댓글이 많이 없냐. 저의 영상에 댓글이 많이 없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기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기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댓글이 많이 없죠. 그거는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제가 댓글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안 두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거의 알아요. 조촌장의 스타일 자체가 댓글 그런데 막 세세히 댓글 달아주면서 댓글 달아주면서 관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크게 질문할 게 없어요. 제가 사실에도. 내용이 선생님이 다 알아요. 그저 댓글이라는 것은 뭐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뭐... 뭐... 홈페이지 찾아보면 되고 치면 되는 거지. 뭐 댓글에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약간 약간 비아냥거리죠. 손장님 사실 뭐 거짓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숫자 같은 거 그리고 뭐 손님한테 기타 배워서 성공했다는 사람 사실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내가 좀 유치하기 유치한데 내가 이 영상 찍으면서도 좀 유치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 설명해드릴게요. 자 저한테 회원이 된 사람들은 유튜브에는 댓글을 거의 안다는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왜 안다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유튜브를 일단 내립시다. 유튜브를 내리면 이제 조촌장이 운영하는 아이러브송 통리타를 있죠. 이거 보세요. 아이러브송 이게 이것만 그 강의 배워도 평생 77만원이죠. 이 영상강의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게 회원이 더 많습니다. 제가 회원 명단까지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만 이게 지금 가입비 200만원 낸 회원보다 사실은 두 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이 영상강의로도 성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여기에 지금 회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자 이 밑에 보세요. 기초과정 있죠. 실전과정 있죠. 만일에 이제 멜로디 책이 있죠. 스케일 정복이 있죠. 뭐든 물어보세요. 자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입 인사 가입 인사 이용 후기 그 다음에 신청 게시판 어떤 노래들을 또 가르쳐달라고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입 인사 이용 후기에 볼게요. 지금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1827대 있죠. 맞죠? 그리고 여기 이름만 봐봐요. 이 사람 이름때 거짓말인가.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특징은 뭐냐면요.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일러브송으로 이렇게 나오고 보통 사람은 여기서 만일 홍길동이라고 하면 여기 홍길동 이러면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과의 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부 실명제로 합니다. 여기 봐요. 여기 사람들이 전부 실명입니다. 자 보세요.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글을 가짜로 못 쎕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봐요. 전부 실명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 유튜브처럼 자기 아이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댓글을 여기 와서 다는데 굳이 유튜브를 왜 달아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조촌장이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여기 봐요. 이게 실제 회원들이 여기에서 자 그럼 여기 이 중에 한 사람 아무나 만 대번째 이름이 좀 그런 얘기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글 써놨죠. 경기도 성남의 이름 나오네 하해남입니다. 어느덧 나이도 1, 2, 3, 4를 지나 5대로 접어드려요. 나이 50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슬쩍 나이 바뀌었습니다. 기타라는 악기는 안지는 오래되는데 열심히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곡은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들어오고 7월달에 기타 한번 쳐볼까 하고 당근에서 중고로 오베이션 기타를 한 장화가 있으나 않죠. 이런 글을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관리자도 거짓을 못 하도록 이렇게 제가 딱 만들어 놨습니다. 홈페이지를 그래서 유튜브처럼 그냥 자기 이름도 아니면서 막 댓글 다는 그런 댓글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없는지 알시겠죠. 자 여기 조회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조회수 그럼 옆에 조회수 보십시오. 자 천단이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죠. 자 이게 오래전에 1년전 2년전 그럼 제가 이게 20년 됐기 때문에 1년전 2년전 영상들 한번 볼게요. 쭉 있죠. 그때는 관리자가 아일러브송으로 돼서 관리자가 또 관리자로서 또 걸어올 때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실명입니다. 이제 아일러브송은 실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타를 가르치는 실체를 아시겠어요. 여기 봐요.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정금희씨 이분 멀리서 미국입니다. 봐요. 글자도 좀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카고입니다. 미국이잖아. 우연히 동영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한 달 등록했습니다. 한 번 시작해보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한 달 시작했다고 올리잖아요. 이런데 이분들이 뭐하려고 유튜브 글을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명실이 보여드린 이유가 조촌장 유튜브에는 댓글이 별로 없는 이유가 유튜브 댓글 안 납니다. 여기에 주로 홈페이지 와서 그리고 신청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신청 게시판은 여기도 역시 반드시 실명제입니다. 실명으로 자기 이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대 난잡한 글을 안 쓰고 신사다운 도리를 지키거든요. 자기 실명으로 그러니까. 봐요. 실명으로 이렇게 탁 이름 올라와서 뭘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천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덜국화학으로 걱정 말아야 그대 신청합니다. 추위의 긍정률 날짜가 딱 나오잖아요. 22년 12월 24일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리는데 유튜브가 왜 사용합니까. 유튜브는 제가 홍보하기 홍보하는 영상 올리다 보니까 중경영 기타구소 프로젝트 올리지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조촌장한테는 댓글이 별로 없다고 조촌장한테 사람이 회원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생각을 제가 지금 영상 찍지만은 조금은 유치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실체를 가르쳐드리게 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그냥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200만 회원 가입해놓고 여기 I love song 이 영상 강의에 너무 홀딱 반해서 유튜브를 탁 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강사들이 올려놓은 그거 막 수많은 영상들 보니까 오히려 더 안되겠더래요. 보기만 보고 그래서 조촌장은 영상 강의만 보고 집중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유튜브 안 봅니다. 회원 가입하고 나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 회원이 되고 나면 자 그러고 또 하나 드린 김에 이번에는 게시판 중에서 신청 게시판까지 보신데 질문과 답 게시판을 보여드릴게요. 질문과 답 질문과 답 533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하루치만 올라온 게 아니고 제가 2004년도부터 일 시작했으니까 20년 정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래전 10년 전 내용도 있겠죠. 한번 가봅시다. 옛날 가보면 3640개나 조회수가 나온 김명관 씨가 한 번쯤 전주 한 번쯤 노래 전주를 잘 치고 싶어요. 하이코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상 답변에 가면요. 영상 답변에 가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 건 뭐 초보자가 질문한 거 고수가 질문한 거 어떻게 하든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여기에 내용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답을 코드에 따라 다른 스트로프 스케일에 대한 예를 어떻게 하라 코드를 쉽게 빨리 익히는 법을 알아라 코드 없는 악보의 키를 차단한 어떻게 차단해 악보를 보지 않고 기타 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 조정에 따라 음계 비난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회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의심도 많죠. 가입비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또 그러다가 이 전체를 알고 난 뒤에 조촌장의 노력과 아일러브송의 이 홈페이지를 알고 난 뒤에는 거의 다 가는 이야기가 와 처음에는 가입이 200만 원이 비싼 줄 알았는데 이거는 2천만 원씩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타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조촌장한테 영상부 강의 배웠다고 눈 감아 유튜브 막 떠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밑에 댓글 다루는 거 여러분 그럼 잘 가수들도 노래도 잘 부르는데 전부 댓글 잘한다고 해놨던가요? 내가 보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도 잘합니다. 이 밤에 당신의 목소리를 드니까 행복 내가 드니까 음질도 사실 엉망이고 막 노래도 잘 못하는데도 전부 잘한다고 해놓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댓글은 격려예요. 격려. 격려만 해주면 됩니다. 댓글은. 댓글 거기다 대놓고 유튜브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뭘 뭐 좀 가르쳐주세요. 조촌장님 뭐 좀 가르쳐주세요. 뭐 좀 신청할게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간은 댓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안답니다. 제가 댓글 별로 안 달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아이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 감유롭습니다. 통쾌함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기타를 이용한 사람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와서 다 댓글 달고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수천 개들이. 그래서 제가 조촌장은 기타 가르치는 만큼은 여기 게이 아일러브송 통기타라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여기에 가입하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내일 모레 또 수요일날도 또 용인에서 여성 한 분이 지금 또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저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이런 강의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기타가 혹시라도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할게요. 기타가 유튜브 영상 몇 개 배우고 공짜로 배우면 기타가 성공할 것 같죠. 기타는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500 몇 개 질문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뭔지 알아요? 그만큼 다 변하단 말입니다. 기타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면 옛날 제 얼굴이 나옵니다. 얘가 20년 전 제 얼굴 됐습니다. 이때 보면 이런 얼굴들 15년 전 10년 전 제 모습들입니다. 다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 모습이 최근에 와서 변했는 모습들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 허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역사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입니다. 자 제가 이 아일러브송 통기타를 운영하면서 공주 통기타 캠프촌을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아일러브송 통기타 기타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작년들은 학원 몇 번 다니고 뭐 교재 몇 번 주고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10년 20년 이 사람들을 계속 같이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자부해요. 사실적으로 실제 자부해요. 이 제가의 회원이 되고 저한테 기타를 배우고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주변에 기타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한 사람들은 무지작 많고 뭐 반무대 가수도 많고 버스킹하는 사람도 많고 아마추어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기타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통기타 캠프촌을 형성하고 아일러브송 홈페이지 통해서 중장년들을 기타를 오븐이 진짜 성공시키고 정말 자기 길을 간 사람은 조촌장밖에 없다. 겪어봐야 한다 말이에요. 겪어봐야지. 안 겪어본 사람들은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속을 모르니까 여기 500개가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맨날 기타 강좌 중장년 기타 강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돈이라는 개념이 가입비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가입비를 죽어도 내기 싫다 아깝다고 나는 그런 돈은 떡 사 먹고 빵 사 먹지 나는 기타 배우는 데는 왜 돈을 써 하는 그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고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술집에 가도 맨날 술 얻어먹는 친구가 있고 술값 죽어도 안 내는 친구가 있고 술값 성수 잘 내는 친구가 있듯이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쳐도 조촌장한테 여기서 아이러브송 통기타를 통해서 충분히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건 사람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만 회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유튜브에 조촌장한테 댓글이 많이 없는 이유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아이러브송 통기타 홈페이지까지 여기에서 반드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릅니다. 이 홈페이지 사실 모르고 홈페이지 사실 모르고 아 그럼 조촌장한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나중에 가입이 200만원 되고 회원이 딱 되고 난 뒤에 이 홈페이지를 보고는요 거의 다가 처음 찾아오면 제복하는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랬냐 하면 아 촌장님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다 있대요 여기 여기 안에 홈페이지 안에 바로 오브리 실전에 들어가 봐요 유튜브에 없는 오브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만큼을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키 변환을 어떻게 하라 에이 마이너스 에이 마이너스 에이 마이너스 에이 마이너스 에이 마이너스 이걸 하나하나 유튜브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조촌장의 이 영상 기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만큼 값어치를 낸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는 설명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만 해주는데 그거를 무료 공간에 다 이야기한다고 따라옵니까 이 세상은 있죠. 이 세상의 진리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 성공을 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지 누구나 성공해라 그런 게 어디서입니까 세상에 누구나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조촌장이 이렇게 공주통기타 캡프촌장 하면서 아이러브송 홈페이지를 해서 중장년 기타 고수를 가르친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고 특정한 사람만 끌고 가겠다는 것 그 취지를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다는 사람만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비아냥거린다든지 시비를 건다든지 괜히 조촌장한테 조촌장의 잘못된 점을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남을 욕할 수도 있고 폄훼할 수도 있고 폄훼하시킬 수도 있고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그 좀 그가다는 거죠. 제가 다른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괜히 또 이슈가 될까 싶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겠고 오늘 설명해드린 것은 분명히 제탕 삼탕 말 안 해도 제가 말이 많은 거 알죠? 한 번 이야기하면 쫙 이야기하는 거 그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러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기도 있죠. 아이러브송이라고 그죠? 누구나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곳곳에 아이러브송 아이러브송 통기탈 홈페이지도 안 볼까요? 저 핸드폰도 안 볼까? 여기 핸드폰 제가 두 개 있거든요. 한 번 켜볼까? 제 핸드폰인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 다음 자 다음 다음에 들어가서 아이러브송 통기탈 다 검색해주세요. 제가 미리 이게 지금 홈페이지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봐요. 핸드폰에 보면 여기 아이러브송 나오죠? 그럼 클릭해요. 여기를 나오네. 아이러브송 딱 치니까 그죠? 다음에서 봐요. 똑같이 홈페이지 나오잖아. 이거 똑같은 거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가입해서 공부하면 돼지. 여기 있으면 딱 들어가서 스케일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유튜브 보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도 조촌장한테 꾸준하게 따라오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타 오브리기타 성공해서 노후가 즐겁단 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를 알았다는 사람 전화를 요즘 자주 받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그때 제가 지금 안 해요. 지금 또 가입 안 합니다. 그럼 내가 아이고 하고 제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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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